발키리 놓고 스피링스 가고 오케이 그치 이거지 야 타워 부셔라 부셔 그냥 올린톤 가 벌려준네 방어 자 어이구 아 저거 폭탄된 저거 해굴 저거 엄청 세네 여기 프린스만 나오면 이긴다 프린스만 프린스만 나오면 이긴다 오케이 이겼다 이겼어 너 이겼다고 봐야지 뭐 어어 끝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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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습니다 계속 연승하고 있어요 고구무늬 고구무늬 이겼다 고구무늬 이겼다 일단 방어하자 일단 방어하자 일단 방어하고 알라미니언 봐서 어 잠깐만 이야 왼쪽을 뚫자 왼쪽을 고구무늬 보네 고블린톤 아니다 한번 참자 고구무늬 쑤셔 아 야 사실 너네 좀 싸워 도블린오리로 맞고 프린스 놓고 프린스가 다군에 약하구나 메가 미니언으로 맞고 아 뭐라고 쟤는 계속 내놓아 해골군대는 해골군대끼리 상대팀 좀 무지성인거 같은데 내가 보기에도? 아 잠깐 뭐한거야 나 왜 고구무늬통이 거기다 갔다 이거 아 지금의 실수가 어째 터질거 같은데 야 실수는 많이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마녀만 찾는대 마녀만 아.. 이빙이 줄라. 안전해. 아.. 아.. 아이키리 가고 그래 이제 물리성이다. 이제는 물리성이야. 아.. 몰라 이제.. 이제 물리성이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야.. 한순간에 밀려버리네? 잠깐만. 야 이거 뭐야? 야 쟤네 왜..왜..왜..왜..갑자기 세졌어? 아.. 아.. 아..갑자기 왜 이렇게 세졌어? 자.. 30초 남았어. 와.. 너무 세졌어. 기다려봐. 아..이거 뭐 어떻게 털어야돼? 이거 완전 한방 싸움인데? 암! 문을 못입울 것 같은데? 진상. 이야.. 야..이거 못입을 것 같은데? 이야..이거 어떡해? 야..이거 어떡해? 피 33이야 잠깐만 조금만 버텨 조금만 우와 잠깐만 쟤네 계속 내려와 와 발키리 아 잠깐만 나 휴기수가 필요한데? 어? 역전 가나? 역전 가나? 잠깐만 우와 역전했어 와 역전했어 와 오 오 어후 호호호 이게 조합을 알았어 조합을 프린스 폰이고 아 저거 나 전화 잠깐 해야겠다 에러님 여기 열기구 좀 앞에 틀어봐 봤어요? 아 피곤했던데 발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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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 음 도착해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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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을 느끼면 쑥, 가고 자 이제 프리스만 나오면 조화 끝난다. 자 프리스도 가고 오븐통 뒤로 가고 와 이겼어 그렇습니다.